1 ok m 또는 이제 과거형은 워즈죠 m is의 부분은 무슨 동사라 그래요 b 동사라 그러죠 b 동사는 총 몇가지 종류가 있어요 3가지 3가지 m is r 그리고 뜻은 얘들이 전부다 얘도 두가지 뜻이 있죠 뭐하고 뭐 이다와 있다죠 근데 워즈는 그렇다면 뜻은 이었다 또는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mell list smell list ok 소희야 단어 공부 똑바로 안했구나 좀 좋아 그 다음에 where 무슨 시죠 하다시 where 트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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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모습은 트라이드 원래 모습이 트라이란 얘기는 이속엔 뭐가 들어있단 얘기고 아 이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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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이게 원래 모습인데요 와이파이 무섭네 너무 길어서 나도 몸을 폰 바꿨냐? 네 트라이가 원래 모습이래 서희야 그러면 트라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겠냐 두 두가 들어있겠지 당연히 이게 두가 들어있을 때 원래 모습이구요 이 속에 더즈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트라이 속에 이렇게 될 거구요 그 다음에 이거 이 카드 이거 옆으로 넘기면 뭐가 있어? 트라이드가 있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단 말이야 트라이 속에 디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웰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얘 때문에 더 비치만 하면 그 해변 무엇 해변 인데 얘가 붙으니까 어디가 됐네요 전치사 압재비씨가 그런 일 한다 했습니다 컨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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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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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박스는 뭘까? 인사이드 더 박스 인사이드 더 박스 인사이드 더 박스 오케이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왜 왜 알죠 그럼 얘 무슨 씨일까 압재비씨 전치사죠 아까 전에 앳 더 비치하고 똑같이 앞에 붙여서 어디 언제 이런 말로 바꿔주네요 트라이이 마이베스트 트라이이 마이베스트 트라이이 마이베스트 트라이이 마이베스트 그러면 나의 최선을 다했었다라는 표현은 뭘까? 트라이이 더 많이 그렇죠 이거 과학 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트라이이 마이베스트 하면 되겠죠 루즈 루즈 무슨 씨예요? 트라이이. 그리고 이 형태는 셋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두가 들어있는 원래 모습이죠.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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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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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뭐가 들어있었는데 두인데 디드가 들어가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말했었다. 히스 히스 얘는 누구의 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는 누구를 그를 누구의 그의 누가 그가 어떤 남자 한 명과 관련된 세 가지 형태입니다.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쓰고요. 하다시 앞에 옵니다. 그렇습니까? 얘 뒤에는 어떤 물건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얘 앞에는 하다시가 옵니다. 그렇습니까? 누가다 뒤에 옵니다. 얘는 뭐라고? 됐어. 오케이. 너 듣고 따라하기 스피킹 해 안 해? 응. 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디즈 디즈 뒤에는 북이 올까? 북스가 올까? 몇 개야? 가까이 있는 거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 그럼 책, 이 책들이라고 하고 싶으면 책이 한 권이 와야 돼? 여러 권이 와야 돼? 여러 권. 아니면 이 책 하고 싶으면 뭐라 그래야 돼? 디스.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 몇 개야? 네. 그러니까 뒤에 오는 물건도 몇 개를 하야 돼? 네. 한 개를 하야 되겠죠? 디딧 와쉬. 디딧 와쉬. 디딧 와쉬. 디딧 와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 씻다 는 뭐하시고 원래 모습이죠? 근데 씻었 썼 다 하고 싶으면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씻었었다라는 얘기는 과거죠? 그러니까 디딧을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모습이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씻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다시 여기다가 뭘 집어넣고 싶단 말이야? 낫을 넣고 싶단 말이죠. 씻었었다가 와쉬인데 와쉬 든대. 씻지 않았었다 하려니까 낫을 집어넣고 싶고 그럼 그냥 낫을 넣는게 아니고 이 속에 들어있던 디드랑 낫이 합쳐져서 디딧 와쉬하면 씻지 않았었다가 됐고 디딧 트는 뭐에 줄임말이다? 디딧 낫의 줄임말이다. 축약형이라고 합니다. 아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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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월 월는 월 속에 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다. 그러면 입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네 속에다 뭘 집어넣고 싶지 그렇지 디드 디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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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본래 모습 돌아가 해줘 이렇게 하면 입지 않았었다가 되겠죠 디딧 월 이럴 앱 그 안으로 그 안으로 이 전곱 그 안으로 그 안으로 눈을 보기 클릭 도우는 눈을 보기 스멜리스트 그래 얘가 스멜리스트죠 스멜리스트 오케이 이런걸 보고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떠어떠한 가장 어떤 시인데 어떤 시의 한 종류인데 가장 어떤 이런게 하면 최상급이고 끝에 이런게 붙어있습니다 더운 핫 가장 더운 가장 더운 핫테스트 큰 빅 가장 큰 가장 큰 비게스트 그러면 얘는 얘가 가장 냄새나는 이면 그냥 냄새나는 뭘까 스멜리스트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Y가 변한거죠 냄새나는 스멜리스트 가장 냄새나는 최상급 스멜리스트 그 다음에 스탠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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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발 하나는 뭐예요 푸시죠 얘는 O를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럿이라고 할 때 보통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씻지 않았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다가 낫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디드가 빠져나갔어 디드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디드가 빠져나갔으니까 투메이크 투메이크 투메이크가 가진 네 가지 뜻은 뭐라고요 만들기 위하여 순서대로 내가 깔아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 알았어 일단 뭐라고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또 만들기 위하여 똑같은데 얘기랑 만들기 위해서나 만들기 위하여 뭐라고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만들어서 만들어서 뭐뭐 해서 첫 번째 게 빠졌네 만드는 것 만드는 것은 만들다에 툴을 붙여서 만들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려고 툴을 붙인 겁니다 만들기 위하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하여 무슨 수치 만들려고 어떤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만들기 위한 그 다음에 뭐뭐 해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나는 기분 좋다 왜 기분 좋아 피자를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됐습니까 뭐뭐 하다를 하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앞에다 붙이는 게 바로 뭐다 투다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순서대로 외워놓으세요 또 카톡 보내 놔야 돼 몇 번째 보내는 건지 또 확인해야 되나 여기한테 더 이상 일단은 보면 네 그렇지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많이 보낸 거 아니야? 또 보내줘야 돼? 응? 으응 또 강아지 안 되겠네 또 한 번 해서 소재로 좀 해주세요 네 위키 뭐라고?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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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는 확실하게 안 했지 너 테스트 쳤는 거 점수 몇 점이야? 오 그래 위키 위키 lost lost 중간에 이런 표시 들어가면 이런 뜻은 비슷한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전혀 관계없는 뜻이라 했어.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의 과거형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뜻 분실된 없어진 길을 잃은 일 때는 무슨 씨야? 분실된 없어진 길을 잃은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씨야? 분실된 분실된 서류 분실된 서류 어떤 서류? 없어진 사람들 어떤 사람들? 길을 잃은 아이들 어떤 아이들? 그래서 분실된 없어진 길을 잃은 이런 뜻으로 얘가 사용되면 이때는 무슨 씨? 어떤 씨라고요? 오, last last week last week last week same 아이고야? last last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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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this book이야? this book this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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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no updated with out you 누가 뭐라고요? 너 없이 스멜 슈퍼 스멜 슈퍼 굿 스멜 슈퍼 스멜 슈퍼 바드 푸트 푸트 덕두 덕두 원 원 오케이 수기시험 잘 치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